개씨발 직구 이십 이십을 이십삼 같은 새끼 저거. 오빠 저 새끼 웃는 거 봤어? 존나 무서워. 형님 이 이 이 새끼들 이거 어떡할까요 형님. 야 이 개씨발 꼬랑래 같은 새끼들아. 내가 욕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. 내 말이 적 같냐. 아니 형님. 이 이 병신 찐따 모질 같은 새끼들이 그지갓나 되도 안내 혓바닥 틀치고 있어. 그따그로 칠려면 기타치고 니가 사는 까딱뼈로 꺼지라고 이 시베롱 종자새끼들아. 목소리는 헐렁이 목이 비스물이 생겨가지고 집에 있는 에프킬라를 확 독살시켜버릴까보다. 아니 욕을 하려면 남들이 보는 시점에 서가지고 재미도 있고 내용도 있는 킬링파트로다 짧은 시간에 강렬현상을 주던가. 이거는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시발시발 떠들어대고 되는데 또 대고 아주 개자빠졌어. 확잡아 왼손에 머컵 쪄가지고 꿀맘 쳐때려가지고 대빵 크록을 만들어버릴까보다. 대가리 쳐들어. 네 형님.